고성국 칼럼입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시민단체냐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이 말이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는데 시민단체 지원을 줄여서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는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정치 권력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얽혀왔는지 그 커넥션 실태를 파악하고 해체하기 위한 작업의 출발입니다.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실제로 이 정권의 실세 이 정권의 주인으로 태한 시민단체 민노총, 정교초, 민변, 참여연대 그 출신 사람들이 전부 고위 유직들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상을 보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겁니다 감사가 부당하다고요? 정부 돈이 단 1원이라도 나가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싫으면 안 받으면 돼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고성국 TV에게 뭔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저 무조건 거절입니다 왜? 돈을 받는 순간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간섭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정부 돈을 받지 않으면 감사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돈을 무슨 명목으로든 받으면 그 돈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헬레스 간의 거래 같은 겁니다 영혼을 판 대가로 뭔가를 지불해야죠 그게 싫으면 안 받으면 돼요 저는 오랫동안 재야 민주화운동을 해왔습니다 학생운동 때 민주화운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민주화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감옥 갔다 온 다음에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한 5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인데요 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에 운영연장을 했는데요 상근하면서 했죠 당연히 그게 제 주업 본업이었어요 그런데 저 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서 상근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요 그 상근 직원 두 명한테 제가 준 월급이 50만 원씩입니다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 50만 원하고는 조금 더 가치가 더 나가겠습니다만 50만 원 줬어요 그 5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냐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갖고 만들었어요 일체 정부돈 받지 않았습니다 기업돈도 받지 않았어요 저희가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기 위한 정치적 시민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의정 감시 활동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의정 감시 보고서도 최초로 냈습니다 각종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권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잖아요 프레스센터 빌리는데도 몇 십만 원 들어가고 작은 보고서 만들어내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만들어내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상근자들이 최소한 인원으로 줄여도 두 명은 필요하더라고요 그 돈을 전부 다 우리 회원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낸 회비로 충당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사업을 줄였어요 그래야 시민단체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를 그렇게 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그러다가 제가 96년 총선 때 직접 공천혁명에 뛰어들게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정리했던 게 나라정치경구회라는 시민단체의 제 직책을 전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겸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가야 시민들이 그 시민단체를 믿고 사랑해 주십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자파 정권화에서 시민단체를 앞시고 거들먹거렸던 자들 전부 부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외가 있겠죠 제가 전부 다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단체를 활동했던 동료로서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의양 같은 거 보십시오 윤미양이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금까지 횡령해서 개인 돈으로 쓰잖아요 이 박원순이가 시장하면서 10년 동안 시장하면서 각종 좌파 시민단체 박원순이가 우파 시민단체한테 지원 줬겠습니까 각종 좌파 시민단체한테 서울시 예산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이죠 1조 이상 뿌렸습니다 돈잔치 한 거예요 의자들이 이건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협작권들이지 정상 몰입해드리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지원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정부 돈이 나간 것은 들여다봐야 되니까 비영립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의무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전에 대한 규정은 문재인이가 2020년 5월에 만들었어요 그거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NPO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있습니다 Non-profitable organization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비정부단체 영리를 돈을 탐하지 않고 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것이 시민단체의 정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냐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예요 시민들이 이 단체 필요해 해서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는 그거 갖고 활동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 필요성을 납득시키지 못해서 후원을 못 받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하고 싶고 뭔가 폼은 잡고 싶고 그래서 기업 가서 돈 뜯고 정부 지원 뒷돈으로 받아가면서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단체처럼 폼 잡고 필요할 때마다 좌파 정권의 동원 세력으로 전락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쫑팔리지도 않습니까 정부 지원 받아가면서 어떻게 시민단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닙니까 이것은 제가 좌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 한때 시민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 빚과 소금과 같은 시민단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려면 쪽팔리지 말고 좀 당당하게 해라 정부 돈 받고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며 기업 돈 받고 어떻게 기업을 견제하냐 다 때리 치워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민단체 욕 보이지 마라 그 말씀 드립니다 고성구 칼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